세컨드가 현역과 본선에 진출했다는데 데스매치 아 데스매치? 데스매치라고? 내가 자랑 데스매치라 한다고요?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뭐 세컨드 갸들이 누구냐고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준비됐나? 네 언니 디아빈국의 에너지 트로틱의 악동 세컨드에요 세컨드에요 세컨드가요 샤리브랑 샤리브랑 희자크랑 샤리브랑 능마른 세컨 현역과 왕에 희열아 은서 평균 나이 43.5 데뷔는 8년차 아무도 몰라 아직도 안 썼듯해 벌써 주름살 샤리브랑 샤리브랑 희자크랑 샤리브랑 능마른 세컨 참 참 현역과 왕에 우리가 출동하면 다 쓰러진다 로렌션 퍼포먼스 모두 짱이야 마음 지은 선생님도 반하셨다지 그래도 아직까지 인기야 그리워 우리도 팬클럽 생기고 싶어요 우리도 팬클럽 생기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셔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âm 권력 구독 Tier 친 안녕하세요 우리 세컨드예요 세컨드는 이상할 뿐 아니에요 샤리 브롱 샤리 브롱 희적롱 샤리 브롱 끝마는 세여차 현역가왕에 우리가 출동하면 다 쓰러진 거야 샤리 브롱 샤리 브롱 희적롱 희적롱 샤리 브롱 끝마는 세여차 현역가왕에 이제 제발 우리 이름 기억해줘요 기호 1번 세컨드 좀 눌러주세요 샤리 브롱 샤리 브롱